자, 이번 주 조금 전에 아침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포인트 내렸습니다. 36.9% 리얼미터죠? 리얼미터가 좀 많이 나오는 리얼미터까지도 지금 36%까지 떨어진 거죠? 계속 떨어지네. 직전에 보면은 38%로 그겼죠. 반등해서 39.3%에서 반등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또 하락을 한 셈인데 부정평가가 2.1%포인트 올라와서 60.3% 맞습니다. 다시 또 60%입니다. 나머지 뉴스토마토라든지 그다음에 갤럽 조사에서는 3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요. 32, 34 그다음에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거쳐서 20%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가끔 틀릴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관적 열망이 너무 만행되면 실수라기도 하는데 객관적으로 난방비 폭동 그다음에 증기로 지금 급등해서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경선에 끝없이 개입하잖아요. 김견이가 심지어는 탄핵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용산 지무실이며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그건 비호해주고 있대. 뭐 아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비호잖아요. 심평을 내세워서 안철수가 되면 탈당한다고 절대 안철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전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김견이 급격한 탄핵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김견 탄핵 이야기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어요. 드디어 여권 인사 입에서 탄핵될 수도 있다. 아이고, 얼마나 잘못이 많으면 탄핵 이야기를 했을까. 두 번째, 안철수에 대한 정치 공작이 안 먹히니까 이제 탄핵 이야기에서 안철수를 탄핵 세력으로 몰아버리는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말이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박근혜 탄핵이 앞장선 사람은 김견이네, 또. 이준석이고 물론 안철수 탄핵이 앞장선 자들이 다 국민의힘의 윤회관에 대해서 지금 이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웃긴 건 그래놓고 지금 요즘에 윤석열이나 윤회관이나 다 가서 박근혜 만세, 박정희 만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 생가가 초라하다, 좁다고 갑자기 윤석열이 지시하는 바람에 몇 천억을 들여서 지금 다시 생가를 넓히겠다는데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위인, 박정희와 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지만 백불 낭비에서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쳐서 한다고 쳐요. 이미 그동안 너무나 많은 예상을 드렸어요. 서울에도 박정희 기념관도 있어요.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또 생가에 몇 천억을 들이는 건 이건 완전 예상 낭비죠. 그럼 박근혜한테 잘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탄핵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리가 안 맞죠. 그런데 몇 천억을 들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나라의 교포들 연락이 와요. 우리가 이미 와 있는 곳에 유명한 사람, 그 나라 국민이 초라하는 분들 있는데 생가는 그대로 보존한대요. 왜냐하면 그대로 보존해야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난했으면 가난한 대로, 유복했으면 유복한 대로 설명이 되잖아요. 특히 초라한 생가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열악했지만 위대한 승인이 되었다. 손대는 법이 없대요. 주변 시설을 조금 꾸미는 경우는 있겠죠. 갑자기 몇 천억을 들이겠대요. 천억이 넘는 예산을 들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난방비 지원으로는 1800억을 안 해주겠다면서 1800억이면 여러분 180만 명한테 10만 원 주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국민의힘당, 욕이 나올 뻔했네. 윤석열이 하면 새끼는 욕도 아니니까 국민의힘당 XX들은 277만 명을 도와줬다가 거짓말을 쳐요. 중복 인원인데 168만이라고 정부가 다시 발표가 됐어요. 제발 가짜 뉴스를 어디 여당이 퍼뜨립니까. 어저께 MBC 스태트 보니까 타운전 때문에 난방비 폭등이 딱 가짜. 탈운전은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난방비 폭등은 아무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죠. 석탄 전 세계가 줄이고 있는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 때문에 가스 발전이 좀 늘어나서 가스를 더 수입해 넣으시기 일부 영향을 끼친 게 팩트. 이건 탈운전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석탄을 좀 해볼까요? 탈석탄은 누가 추진했을까요? 탈석탄. 네. 누가 추진했습니까? 박근혜 때부터. 네.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기후회의 가서 본인 직접 발표합니다. 네. 기후적인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이에요. 탈운전 때문에 전기력이 폭등했다. 탈운전 때문에 난방비가 폭등했다.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 지난 정부 탓이도 가짜. 지난 정부에도 오릴 요인이 일부 있었지만 안 올렸다. 현 정부에서는 오릴 요인이 있었지만 너무 마구 올렸다. 양 정부에 다 일부 지적이 있을 수 있다. MBC는 그렇게 공정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팩트체크는 지난 정부 잘못은 없다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MBC는 그걸 지적을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저 지난 정부에서도 더 올렸어야 될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정부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때는 못 올리는 거예요. 공공요금을 부담시키지 않겠다. 그나마 그래서 올해 초에 조금 올릴 요인 발생을 올려놓고 간 거잖아요. 그때도 올리면 요구도 듣는 거 알면서. 지난해 4월 5월에 올렸죠. 그러니까 MBC는 언론사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극중주의로 극도의 중립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도 시달리니까 MBC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그 팩트체크에서도 지난 정부 탓을 안 맞다고 나온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올린 현 정부의 탓이 더 크다로 나와요. 그런 지적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2월 난방비 어떻게 될지 보고요. 네, 무섭습니다. 지지율이 어떻게 반응이 될지. 이번 주에 더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주 단위로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무섭고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마음속에 그리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동네 소모임을 중심으로 친구들 모임을 중심으로 직장인들 중심으로 마음속에 민란과 평화적인 폭동, 저희는 일체폭력을 반대하니까 폭동이라고 하면 폭력 행동이잖아요. 줄여서 오해하실까 봐 평화적인 폭동입니다. 그 정도로 민심이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과 함께 했던 2월 4일, 5일 집회는 수십만 명이 모였고 그리고 2월 5일 날 대구에서 좌우 중독 합작 총고를 했는데 그 보수적인 대구에서 3, 4천 명이 모였다. 그리고 그 열기로 6월 11일 3만 명 안팎이 모였다. 날도 춥고 미세먼지도 심했거든요. 그날. 그리고 물가고로 국민들의 고통도 심한데 열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다음에 온라인상에 또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대학생들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이수진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행진하는 거라든지 되게 많이들 보고 있어요. 오마이티비 뿐만이. 여러 뉴스도 지금 굉장히 확인되고 있어요. 18세 청년의 발언도 있었고 알바 청년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 발언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편의점 와서 다 제일 저렴한 걸 고른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르다가 다 그 청년 말에 하면 반값 할인하는 바나나 이벤트 하거나 아니면 유통기한 임박하면 반값 할인하잖아요. 이것저것 들다가 다 내려놓고 그것만 계속 가져간대요. 눈물이 난데요. 한 푼을 아끼려고. 사과 먹고 싶어도 사과는 비싸잖아요. 바나나 사간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사는데 새벽에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온대요. 청소노동자, 배달노동자, 알바 노동자들 다 편의점 와서 라면 먹고 간대요. 한 푼을 아끼려고. 그런데 재벌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한테는 그렇게 과감하게 특혜를 주고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심들. 이게 촛불이 되고 촛불이 횃불이 되고 또 난방비 물가 폭등의 폭동이 평화적인 폭동이 일어난 수준까지 있다. 수준이다. 거기에다가 노골적인 불법 행위. 정당 선거에도 아예 불법으로 개입하잖아요. 경찰 인사에도 불법으로 개입하잖아요. 지금 경찰 내부도 오늘 기사 나왔어요. 여기저기서. 완전 폭발 직전이래요. 그런데 경찰들의 특성상, 어쨌든 권력이 가장 예민하잖아요. 권력이 말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지. 사실상 경찰도 밀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기현이 타는 약을 잘 꺼내준 거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경선에 개입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말은 네가 그냥 당대표 해라. 윤석열 네가 그냥 당대표 해라. 지명을 하든지. 지금 지는 이거잖아요. 마음속으로 윤석열, 김건희는 그냥 김기현 지명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계속해서. 그냥 윤석열이 대통령하고 김건희한테 당대표 시키거나 아니면 보니까 김건희가 대통령이던데 김건희 대통령하고 본인이 당대표로 가고 겸하든. 이 말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와요. 국민의힘 당원 중에 일부도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부글부글 끌고 있는 거죠. 사방이 부글부글 끌고. 오늘 보니까 자유총연맹 김경재 전 총재 했잖아요. 윤석열 퇴진해야 된다. 선언했더라고요. 그래요? 보수 세력 중에도 이번에 경선에 불법 부당에 개입하는 걸 보면서 이준석 쫓아내고 유승민 짓밟고 나경원 짓밟고 합법제는 당대표 뭐라고 했죠? 여론조사 1위, 민심 1위, 유승민 짓밟았죠? 당심 1위, 나경원 짓밟았죠? 온갖 물이 일으키고 인지도도 떨어진 남진하고 김연경이랑 친하다고 심지어는 친분을 조작했잖아요.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친분 조작을 했어요. 친분 조작. 친분 조작을 다 걸렸잖아요. 진짜 별짓을 다 봅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 별꼴 다 봅니다. 이런데 냅두더니 자기들이 악용했던 이른바 태극기 변제 세력, 변희 대표 말하면 태극기 변제 세력들, 보수 변제 세력들 싹 잘랐죠? 김기현한테 위협이 되거나 방해하는, 모두 자르는 거예요. 중복되는 표. 하표라도 초강경 친륜 세력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표가 뭐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뿐만 아니라 태극기 세력이랑 주변에 있었던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들도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신혜 안수, 신혜식 대표도 거의 퇴진 비슷한 이야기 하던데요. 강신업도 그렇고 이야기할 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방팔방이 들뜨냐면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짓만 하거든요.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대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나라 망하고 국민 망하고 정치 망하고 경제 망하고 민생 망하고 잘못하면 전쟁 나고 심지어는 여당도 망해요. 이런 상태에서 여당이 총선생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긴 하지만 그냥 여당 내 괜찮은 사람도 일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생각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전에 박근혜 퇴진 때 박근혜 찍었지만 여당이지만 당시 여당이나 나오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심하면 이건 아니다 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여당을 누가 찍겠습니까? 윤석열이 지 멋대로 다 자주죄하고 김근혜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이런 여당을 누가 찍겠습니까? 난방비 폭등 대책이라는 게 168만 명밖에 안 도와주면 277만 명 도와줬다고 거짓말 현수막이나 내걸고 전국에 무슨 간첩 있는 것처럼 현수막이나 내걸고 유신 시절도 아닌데 지금 누가 찍겠어요? 그러니까 총선생님은 참패가 필패입니다. 50명도 못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나 퇴진에 동참하는 게 옳아요. 그리고 선거 때 윤석열을 몰아내고 대선 총선 같이 치룹시다.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기회가 와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용기 있는 정당이네. 가능성 있는 정당이네. 대선 총선 같이 치룹시다. 알겠습니다. 안진권 소장의 제안까지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